사람이든 누가 되든 다 나와 다 상대해 주겠어 내가 누구를 빙다리 핫바지로 보나? 하지 마라니까 진짜 이 씨발 남들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2019년 7월 5일 스타트 고우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동하라 팔로우 팔로우 미 아.. 뭐야 이거..?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계십니까? 계세요? 계십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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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얘기 들리지마 들리지마 어디있소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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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. 눈 나와봐 나와! 마이콜 새끼야!! 누구야? 새끼야!! 사람이든 누가 되든 다 나와 내가 다 상대해 주겠어 누굴 빙다리 핫바지로 보나? 사람이든 귀신 다 나와 나와!! 마이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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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! 어? 자..잠깐만 있어요 잠깐만 있어요 소리 집중 피자 오까... 누구야? 아.. 깜짝이야.. 누구 계십니까? 누구 계세요? 계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2층 왼쪽 첫 번째 2층 1층 첫 번째 아.. 깜짝이야.. 뭐야..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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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막 얘들아.. 뭐야..? 뭐야..? 뭐지..? 여기가 2층.. 어떡해.. 여기다가.. 어떡해.. 뭐야 이거.. 어떡해.. 여기 2층인데.. 어떡해.. 뭐야 이거..? 어떻게 여기 있을 수가 있지.. 뭐야 이거.. 만지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지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사람 손 타면 안됩니다 사람 손 타면 안돼요 사람 손 타면 큰일납니다 가서 제가 키울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면 절대로 건들면 안됩니다 어미가 아쉽더라도 마음이 아프더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잘 알아요 문을 열어놔야 되겠어요 귀엽고 이쁘지만 사람 손이 타는 순간 어미한테 버림을 받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갈게요 깜짝이야.. 문을 열어놓고.. 안됩니다.. 간식같은 것도 옷을 뿐더러 할 수가 없어야돼요 문 닫히면 문 닫히도 어쩔 수가 없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고ığ록 asks 얘들아 아까쯤에 소리가 고양이 소리였다고? 어미 고양이 소리였다고? 확실해? 어미 고양이 소리 했다고? 그렇게 들었냐 너희들도 지금 나 솔직히 그렇게 안 들었거든 솔직히 뭐.. 하악! 하악! 소리가 아니라.. 아 뭐야 지금.. 나 미치겠다 나 나갈래 나 집에 갈래 그냥.. 나 집에 갈란다 나 집에 갈란게 말리지마 나 집에 갈란게 말리지마 이거 뭐 이딴게.. 미안해 미안해.. 여기 뭐 있는 것 같아 얘들아 잠깐만 얘들아 미안해.. 여기 뭐 있어 지금.. 미안해.. 나야 나.. 겁먹지 마니까.. 너 개청자지? 너 개청자지? 하지 마라겠다 너 개청자야? 하지 마라겠어 하지 마라겠다 아휴.. 하지 마라겠어 아휴.. 아휴.. 야!! 뭐야? 야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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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 지금 장난칠 때 아니다 너희 장난칠 때 아니라고 했어 사실은 여러분들.. 그냥.. 사람이라고 나도 믿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냥 사람이었으면 했던 거예요 나도 내 스스로 위안을 좀 하려고.. 너무 무서우니까 차라리 사람이여라는 그런 매미가 좀 컸지 하지 말라니까 진짜 시발람들아.. 죄송합니다 여러분들.. 죄송합니다 안 되겠다 지금 여러분들.. 저는.. 이제 오늘.. 오늘하고 내일 빅피처를 위해서라도 만약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버티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저는 여기서 빠질랍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기 있다가 또 큰일이 생겨보면 제가 텐션이 팍 떨어지면 안됩니다 Good rok 안녕하세요 구독!! 좋아요!! 알람town 부탁드려요 알람을 끌게 하usion flap ........ Testament